웹 스퀘어, 퀵 가이드입니다. 인프 칼렌더의 인밸리드 메시지 펌과 데이트 밸리드 셋 커스텀 속성, 그리고 셋 밸류 캔슬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날짜가 입력될 경우, 인밸리드 메시지 펌 속성으로 저장한 함수를 실행하고, 이후 셋 밸류 캔슬 함수를 실행하여, 이전의 유효한 값을 다시 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데이트 밸리드 셋 커스텀 속성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인밸리드 메시지 펌 속성으로 지정한 함수가 실행된 후, 셋 밸류 캔슬 함수를 실행하면 이전 값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예제입니다. 인밸리드 메시지 펌 속성으로 지정한 함수에서 팝업을 연 뒤, 해당 팝업을 닫을 때 셋 밸류 캔슬 함수를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풋 칼렌더입니다. 데이트 밸리드 셋 커스텀이 트루로 설정되어 있고, 인밸리드 메시지 펌 속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밸리드 메시지 펌 속성으로 지정한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팝업을 띄우는 함수로 메시지 펌 속성으로 팝업 XML 파일을 팝업 화면으로 사용합니다. 메시지 펌 속성으로 지정한 함수입니다. 이 화면을 닫을 경우, 혹은 언로딩할 경우, 셋 밸류 캔슬 함수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유효한 날짜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입력됩니다. 유효하지 않은 날짜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팝업으로 표시되고, 팝업 화면을 닫으면, 이전에 입력한 유효한 날짜 값이 다시 나타납니다. 웹스퀘어, 키카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